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 12월 10일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 박홍영 대외연합부장 박희길 홍보부장 겸 홍익대교수 전춘화 일행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 박청수, 교장 정숙형 등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을 맞았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05년 설립되었고 한반도 북쪽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남부로 내려온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치유에 힘쓰고 있다 학교 수업은 다양하고 유연하며 대학 진학에 맞는 허리큘럼과 바리스타 교육, 피부관리와 화장수업, 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직업 교육도 있다 이 학교는 특수집단의 한국사회 적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별한 재능교육과 실천을 지향하는 인격교육에 전념한다 박홍영 총재는 학교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습의 흥미와 동기부여를 통해 잠재된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설립자인 박청수 여사의 사회에 대한 헌신에 경탄하고 있다 학교를 방문한 뒤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은 박청수 이사장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도 했다 박청수 이사장은 평생 자선사업에 전념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캄보디아 지를 제거, 지원활동, 세계 빈곤지역, 교육지원활동 등 한국에서 사랑받는 정신적 지도자다 한겨onto